크리프토토마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힘을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넨스가 살짝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에게 큰 펌핑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실텐데요. 여러분들의 짧은 트레이드를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좋은 웹사이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ryptoAlerts.ai라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왜 좋은 웹사이트냐 딱 오시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단타를 친다거나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지표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매도된 암호화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RSI 오버솔드 얘기를 누르시면은 AI가 지가 알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과매도된 그런 암호화폐들을 찾아줍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목록에 뜨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가지로 지표를 알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지표의 기준에 맞게 이제 암호화폐들을 여러분들께 자동적으로 나열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점을 갱신한 암호화폐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볼린저 밴드상 이제 과매도된 암호화폐를 찾고 싶다 그러면 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저점을 갱신한 암호화폐가 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암호화폐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투자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의 옵션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 외에 여러가지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주소는 크립토얼러스하고 점 찍고 뒤에 AI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답답하지만 국내 소식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부부 등친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자 그런데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 이유는 비트코인 손실을 돌려막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114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그동안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신혼부부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뒤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을 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2억여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김씨는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 동종범행수법으로 1심에서 징역 8호를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이 면제가 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회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 중에 한 명의 증언을 들어보면 수많은 예비 부부들을 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엄벌했었다면 이번 범행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도 사기꾼인데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또 비트코인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범죄자가 살기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연타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후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거래소 벌집 계좌는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벌집 계좌 하나 둘씩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래소들은 다 박살나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4대 거래소 빗삼, 업비트, 코인원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서서만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계정이 열리게 되는데 근데 또 관련 은행들이 신규를 열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마라. 그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주식에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매도 쳐서 이제 핏발아먹을 수 있게 내놔라. 혹은 이제 또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돈을 들여오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 같죠. 뭐 제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나 규제가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하지 마라. 나는 구더기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겠으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아무튼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이 삼성에서 세타 토큰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세타 토큰에 대해서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최근에 또 이제 메인넷을 출시한 그런 토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 랩스는 이제 분산형 영상 전송 프로토클을 만든 그런 회사이고요. 삼성에서 준 이 투자금을 통해가지고 2021년까지 서울과 싱가포르 그리고 런던의 사무소를 개소하고 미디어 파트너들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했는데 바이낸스가 해킹되면서 이 비트코인 SV 가격이 11%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상관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 바이낸스로부터 도난당한 비트코인들은 7개의 신규 주소로 유입이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돌리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여러가지 새로운 규칙이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현재의 가격에서 30% 이상 혹은 이하로 주문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자 한편 크레이그라이트는 최근에 법원에서 명령한 비트코인 초기 주소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의거해서 그 주소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해당 문서는 일부가 수정됐기 때문에 정부 기관 외 전문가가 해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설명이고요. 이 주소는 튤립트러스트로 일종의 신탁기금 관련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110만개의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창시자 외에는 이런 규모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레이그라이트가 해당 문서를 제출한다면은 이는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되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용하던 이메일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계정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크레이그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뭐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라면은 과연 이런 증거를 내민다고 할지라도 믿어줄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자 다음은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FB코인, FB코인이 올 3분기 출시 전망이다라고 블룸버그가 밝혔습니다. 사실 페이스북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느샌가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사업 준비를 위해서 페이팔 출신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블록체인 캐피탈의 파트너인 스펜서, 보가트는 페이스북에 암호화폐가 출시가 되면은 암호화폐의 사용자 기반을 두세 배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마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수용을 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이 페이스북 토큰 3분기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인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반면에 페이팔 같은 경우는 CFO가 페이팔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아직 참여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페이팔에 있는 직원들이 페이스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죠. 뒤처지면은 망합니다. 페이팔 정신 차리세요. 자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옮겨가는 단계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 테스트넷이 지금 활성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에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본 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 일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보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더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 북일 정상회담보다 암호화폐 규제가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아보면은 계속 남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나라들이 몇 개가 있죠. 정말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가 투기성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때문에 결제 및 결산에 사용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주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피언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봐야 된다. 유로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이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늘 혹은 내일 1개월이 지나도 유로는 유로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말은 이렇게 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는 게 뭐죠? 각국의 법정화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쇄를 해대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모든 법정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찬가지로 법정화폐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가치가 떨어지면은 쓸데가 없어요. 유로고 나발이고 계속 무한대로 한번 찍어내봐라. 어떻게 가치가 안 떨어지나. 자 그 다음에 미국 하원원 이 골치 아픈 양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브래들리 셀먼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암호화폐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달러가 국제금융거래의 기축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암호화폐의 목적은 우리의 외교정책 혹은 조세법 및 기존법 집행 등에서 미국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은행들로부터 돈을 많이 처먹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에요. 딱 봐도 막 불만 진짜 많게 생겼죠. 진짜 얍삽하게 생겼습니다. 뇌물 정말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핀테크 테스크포스트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원들의 이름은 스티븐 린치, 워렌 데이비슨, 탐 에머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원들이 몽땅 몰려가가지고 이 양반 다구리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의 어머니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이 답답하다. 이런 답답함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업계의 발전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을 해주지 않고 있고 많은 곳들이 SEC가 우려했었던 서두름이 아닌 의미 있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답답한데 특히나 이 SEC 같은 경우는 아직 대중이나 핀라 금융산업 규제 기구의 핵심 질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예비 중개인들과 거래 플랫폼들이 답답한 대기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 시장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답답하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몇 개월 거의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전이 좀 많이 더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 한편 노보그라체는 이미 비트코인이 불장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18개월 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 6천 달러 대와 1만 달러 대를 정체 포인트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명 비트코인 투자 분석가인 투르 데미스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새로운 불마켓을 맞이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어마켓의 끝자락이 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불마켓과 베어마켓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6,500달러 이하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은 일종의 모멘텀 축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장이 왔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잇따른 악재에도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 이유들을 잠깐 돌아본다면은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리프토 바비는 바이낸스 이슈에도 비트코인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새삼 충격적이고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이런 불장이 왔다는 증거 중의 하나로 이런 악재들을 소화시키고 바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근거로 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체인상의 거래량과 바이낸스 해킹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자산 분석사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장기 투자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장기간 자산을 들고 지켜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치는 6,400달러라고 합니다. 만약에 5월달이 끝날 때까지 이 정도 가격 상승과 51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저도 어느 정도 상승장이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움직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채널을 뚫고 나와가지고 위에서 안착을 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라이징 웨지라고 하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64% 되는 그런 패턴을 또 그려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도 위로 뚫고 올라간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락으로 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하락으로 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RSI 수치가 74, 75 정도 되는 그런 과매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론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일단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간 불안한 것이 이 테더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자 물론 이 테더 사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바이낸스가 새로이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이제 좀 궁금합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활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줄 것인지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알트코인을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저나노 X를 미리 예약 구매하신 분들 드디어 이제 15일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좋은 제품이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여러분들 품 안으로 이 레저나노 X가 배송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광고를 클릭해주시는 것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